드디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지연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 맥시미자 일러스트레이터 고와라입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투표해 주신 분들도 진짜 많이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희 무대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와라 씨는 목소리가 애교가 많으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방금 안 들었어요? 아, 참 많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 맥시미 박지원입니다. 지금 너무 떨린데 제가 영광의 믹스 몰트 겸 DJ 멋지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떨리겠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해야 돼. 너무 귀엽잖아요. 사랑스럽고. 네, 소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 맥시미 장혜선입니다. 이번에 맥시미 촬영하면서 라이브로 많이 만나 뵀었는데 혹시 트위치 보시나요? 트위치에서 어도비로 불리고 있는데 투수분들 있으신가요?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할 거니까 어도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 맥시미 우승자 김나정입니다. castica castig 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 길 웃었을 텐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맥신과 함께 아프리카TV에서 대표 섹시옥팀을 하고 있는 흔진아라 소영입니다. 오늘 저희 팬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이렇게 출연 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신 걸음 화뛰지 않게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맥심 꾸뿌라고 하고요 인스타 모델명으로 taron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린데 총했다가 저도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노래를 불러요 호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미스 맥심 모델 쇼입니다 오늘 저 보러 와주신 분 저요!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 몇 분 보이시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미스 맥심에서 최장심 키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즐기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심 모델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오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구요 미스 맥심 분들이 많은 거 준비했으니까 충분히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충분한 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발행이 가장 좋은 게 이거였던 거 같아요 저 제일 어려요 그러게요 오늘 너무 떨려요 이거 되게 좋아하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연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겠어요 어려움을 못 하실 거 같은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예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노래